차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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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 2대 차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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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탄 나이스 나 뛰어온다 방탄차요 마퀴 하나도 없어요 5방향 나이스 어어 차온다 1킬 1킬 어디갈까요 어디 아니 말 많다니 어디가다니깐 왜 다물고있어 아니 말 많다가 어디가다니깐 다 다물고있어 가자 밀타 밀타 가자 밀타 오케이 알겠습니다 와 왔네 한팀 밖에 없는거 같은데 파이팅 자 살아서 만납시다 파이팅 와 대박이다 으어어 사고인데 이거 제가 왜 1번인지 아세요? 네 아무도 관심 없네요 확인 예에 간식 없어 네에 저리 가 아잇 아 권총밖에 없어 어 이거 이거 AK 드릴게요 이거 쓰세요 제가 업무 쓸게요 이거 쓰세요 내가 봤을 때 이거 어 6방 빠꾸수다 아 저 좀 주세요 그럼 멋있어 이제 뚝배기 남아요 시체에 백터 백터 6번 빠꾸수다 어 30발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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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큐 아 여기 아이고 아이고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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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미건 담벼락에 저 맞은편 뒤로 빠졌다 저 새끼 네 빠졌어요 저 와요 저 아 나완 죽었어 아 미안해 게임 어디에 아니에 아 차들어온다 차들어온다 아 오케오케 백머리 어 내 눈 아이 DP잖아 눈이라니야 속스럽게 벌써 많이 들어본 목소리인데 제발 제발 어 와 제발 아 제발 5번 DJ예요 5번 DJ예요 5번 DJ예요 5번 혹시 여기 AK 아까 남는다는 거 아직도 있네요 혹시 AK 4번 DJ 4번 자리 아니 1번 말한건데 4번님 자리요 4번 4번이요 네 가는중이에요 제시 어 오케이 여기 여기 1번님이 굴린버님 아니에요 여기 옆에 그러니까 굴린버님 AK 어디 있어요 AK 옆에 방 1번이야 아 잠시만 4번님 AK 어디 있다고요 4번님 옆에 방이에요 옆에 방 제 총 샀잖아 아 저 방에 있다고 아 오케이 뭐라구요? 저 불렀어요? 어 어 컴퓨터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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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컴퓨터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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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방송중 아이디가 다르지 않아요? 방송중 아니 아 나 안들킬라고 묵기로 왔는데 어떻게 알아봤지? 악 목소리가 침탈 혹시 남은 시간 침탈? 방송 맨날 봐요 아 감사합니다 저도요 1번님 저 출연시켜주세요 여기 2번님이요? 저 확대 좀 아 오케이 확대 감사감사 그럼 침탈 좀요 네 아 오케이 확인 네 트위치 스트리머에요? 네 초소에 세웠어요 네 유튜버 하실걸요? 진짜 유명하신 분인데 가끔 옛날에 오버차게 목소리가 엄청 익숙해요 아 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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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한테 자랑했단 말이에요 안중 아 앞에 앞에 안갤 안 보여 나는 쪼클로서 자랑도 못할거 같은데 하나 잡고 번호팬에 하나 사버님 근처에 하나 있어요 네 자가 오케이 저 뒤에서 쏜다 으아 미쳐 미쳐 야 저기 우리 한모 기절했네 네 네 저거 뒤에서 쏘아 저거 못살려요 7번님 기절했어요 살리기 힘들어요 살릴 수 있을거 같은데 살릴 수 있을거 같은데 살릴 수 있을거 같은데 딸피 딸피 4번님 저 앞에 딸피 딸피 탄창하고 있을거에요 우리 같이 가요 같이 아 근데 이거 예 아 저게 맞아 잡았어요 이거 내린 애들 위에 붙었어 뒤에 뒤에 내린 애들 붙었어요 세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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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바낭 세ientes 세гли 세 weaker 세 향 세走 세 multiplic 세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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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쇼핑하시네 8번 탄이 없어서 쇼핑 안 할 수가 없어서 전 나온다 뭐야 뭐야 같은 편이야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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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트리머랑 있다고 다들 안나가시네 왼쪽에 딱 붙어있어요 얼굴 보고 있어요 얼굴 뽀뽀하겠는데 아 이거 왼쪽 나이스 역시 이거 먹어요 저 5탄 많이 남아요 배율 남는거 없죠 4배 이상 아 300 4배 4배 남아요 4배 네 감사합니다 불림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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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쳤는데 안나와서 불림보였구나 그래서 불림보 불림보였어요 부루나 이래가지고 불림보였어요 이거 총 한번만 쏴보면 안되요 저 이거 총 쏘는거 한번도 못봤어요 지금 쏘면 안되요 지금 쏘면 안되요 안와요 안와요 어그로 아예 안와요 와 저도 이거 처음봐요 아 저기 그거였구나 저 몇판 했는데 한번도 못봅 저 오른쪽 아래있는거 지금 알았네 앱 눌리시면 오른쪽 아래에 보급이랑 차 모양 나오잖아요 저 숫자가 올라가요 아니면 아예 안와요 도핑할게요 도핑 이동할게요 저희 아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여기로 가는건데 백태 있을거 같거든요 차로 오세요 차로 도핑찍은 저쪽으로 갈게요 어이구 어이 감지현장 쳐주실래요? 이거 이거 앞에 쳐주시면 아 제가할게 해주세요 오 오 치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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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봐요 나와봐요 하하 나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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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무서워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어... 역시 고인물 차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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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 차 2대 차에 타있다 방탄 나이스 하하하하하 개 웃기네 나이스 이거 삼뚝이야 삼뚝 군축 어 일단 뜨세요 이거 치킨 먹으면 유튜브 올라가나 어그도 있네 유튜브로만 보다가 처음 가입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거 어그 쓰실 분 있어요? 군림부 대성하자 어그 쓰세요 저는 1호 총 자주 써요 저는 자주 써요 어그 같은 총 아 네 어그 쓸게요 네 저는 자주 먹기 때문에 저 앱 다 먹었어요 저는 짜개비 조심 260 방향 어 저기 여기서 지킬게요 여기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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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주 할게요 네 컴마앙이자 이거 대장님 감사해요 성태님 와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재밌게 봐주신 것도 감사한건데 어마운 통코동원 진짜 감사해요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먹고 간거에요 먹고 간거에요 먹고 간거에요 한개 더 떨어져요 네 25방향 따개비 돌에 사람 없어요? 8번님 네네 없네요 아 그럼 저기로 땡기죠 저희 차들고 갈게요 저 저기 지금 보급 보급 떨어지는 곳 질 수 있으면 째세요 저거 저거 오래 걸릴거거든요 템 워낙 많아서 째지면 째 버리세요 아 여기다 막을게요 집에 화염병 뿌리고 난리 났어요 뒤쪽으로 갔네 주의 조심 그래도 주의 조심 먹으러 간다 아 쫀다 들켰어요 저희 네 프리즈 좀 클리어 한방 에탑 한방 2층에 있어요 아 확인 에어드랍 2층 한마리 한발 뒷집 어 특단 저희도 지금 쏴도 돼요 저희 저희 지금 위로 바로 쏟는대요 하나 남았어요 지금 네 졌어요 네 주의도 조심해요 다른쪽도 저희 직선 위로 쏘셨어요 혹시 약간 앞쪽으로 기울었어요 기울거 같은데 오 보급 떨어진다 오우 쏜다 오우 75방향 일반 보급 8번님 있는데 떨어지는거에요? 저기 35방향 아 저기 수직으로 잘 쏴야 되는데 3명 뛰어요 3명 뛰어요 나 살릴게 40도 4명 사밀수 있는거죠? 네네 어깨 어지러워 쏜다 지금 하늘색 핀에 4명 뛰어요 아니요 육방님 잘 쏘셨네 우리 위에 떨어지네 떨어지고 있어요 네 저기 총 겁나 많거든요 저희 사수했다가 총 한번 다 갈아버리네요 저희 이건 너무 좋아 어 이거 맞는다 맞는다 그쪽에서 맞아요 오우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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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안돼 안돼 저 엠막 없어요 5방향 레토나 1명 끌고가요 아 뛰어온다 방탄차에요 마퀴 하나도 없어요 5방향 나이스 어 차온다 킬 나이스 차 세웠다 아 근데 내가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네 이거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가지고 그니까 아 내려갈 수 없어 내려갈 수 없어 내려갈 수 없어 차 세운거 같아요 네 차 세웠어 밑에 세웠어요 차 밑에 세웠어요 완전 밑에 조심조심 이거 보급에 삼뚱이랑 삼뚱 다 드세요 네 어 보급이다 밑에 차 세웠어요 조심 와 군용 쪽 어 엄청 많은데 엄청 많아요 원래 고골래가 엄청 많아요 와우 네 딱 또 있네 몇 개 떨어졌어요 총 아구 오 밑에 혹시 데킥 안드셨죠 네네 그 사람 보여요 네 25방향 대킬 오 오케 엎드려 있다 이중 이중 오 머리 맞았네 오 4명 남았네요 저희 밑도 조심 이중 기절이 있어요 저희 밑에 발 앞에 붙는 소리 우리 엄마가 엄청 뿌리네 15방향 엎드려 있어요 15방향 기절이에요 기절 왜 이렇게 잘해 4번님 저 아니에요 방금 6번님이셨어요 바로 앞에 연막 있어요 연막 왔다 위치 위치 위에 왔어요? 6번님 마이크 안되시나 어디있어 사이즈인지 모르겠어 에세이 방향에 연막 터져서 어 뛴다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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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요 170방향 다 고인물들이네 수업땅 깔고 이거 물어야지 말고 더 멀리있나 본데 아니요 바이 하나 기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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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쏴는데 뭐야?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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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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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어요 죄송해요 성태님 다시한번 오바노톡 끊음화 감사합니다 아우 야 우리 팀원분들 진짜 너무 잘하셨어요 진짜 한계없다 내가 와 팀원분들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와 어? 근데 여러분 쟤 데킥 어디갔죠? 아니 어? 다 먹었더니 끝났네 아우 저 팀원분들이 너무 잘하셨어요 난 한계없어 진짜 짓 Us dela 자 좀 올면 짐 닭 자 이걸 여기서 감사합니다.